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지입니다. 뉴스나 영화 속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인근 호수에서 물을 퍼와 쏟아붓거나 혹은 붉은색 분말을 흩뿌리는 장면이 자주 보이고 납니다. 이 붉은 물질은 무엇일까요? 분명 불을 끄기 위함일 텐데 도대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방염재의 화학입니다. 개개인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물론 뒤에 따라 붙는 문장들과 함께 조금은 다른 의미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도 멋진 표현입니다. On the Surfering of the World라는 책에 등장하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글이죠. 실제로 우리는 여러 대상에 대해 투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나 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대비하는 것과 대처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비는 백신이나 손 씻기, 마스크 등을 통한 예방으로 대표됩니다. 대처는 이미 마주한 상황에서의 행동이 되는 만큼 본격적인 치료 행위 모두가 대처에 포함되겠습니다. 예상보다 간단히 마주할 수 있지만 광범위하고 비가역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오늘의 주제인 화제를 대상으로 한다면 대비는 다양한 불조심 방식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처는 본격적인 진화 작업과 대피가 되겠습니다. 화제는 물질이 불에 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에 타는 정도를 구분하는 가장 인상적인 두 가지 표현으로 폭발성과 인화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간단히 연소되는지 보다는 연소의 속도와 연쇄성을 의미합니다. 매우 빠르고 강렬한 연소는 폭발이 되며 간단히 불이 붙어 확산되기 쉬운 물질은 인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은 다음 안전 표시처럼 가연성 심볼이 붙게 됩니다. 확연한 불 그림으로 누구나 인화성 물질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물질 안전을 다뤄본 적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색 마름모로 이루어진 안전 표식을 본 기억도 있으실 듯 합니다. 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GHS와 NFPA라는 방식입니다. GHS는 세계조화 시스템으로 일종의 국제표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국제표준과는 또 별개로 개별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있죠. 미국 화재방제협회에서는 보건 위험성을 파란색, 인화성을 빨간색, 불안정성을 노란색, 그리고 기타 특별한 위험성을 하얀색 마름모로 표기합니다. 도형 속에 쓰여있는 숫자가 4에 가까울수록 더 위험한 상태인 셈입니다. 조금 전 제가 인화성과 가연성이라는 말을 혼합해 사용했는데 이들에 대한 구분도 있을까요? 이번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GHS와 NFPA의 기준이 나뉩니다. 세계조화 시스템에서는 섭씨 93도 이하에서 불 붙는 물질을 모두 가연성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NFPA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람의 체온 정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으면 인화성 물질로 그보다는 높으나 93도 이하 온도에서 불이 붙는다면 가연성 물질로 봅니다. 물론 이 기준과 표현도 국내에서는 살짝 더 세분화되어 사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앞선 바와 같이 93도 이하의 온도에서 불이 붙는 결국 매우 쉽게 불붙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인화성 혹은 가연성이라 표현합니다. 둘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가연성을 의미하는 인플레머블의 이는 부정형 접두어가 아닌 셋의 의미이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반면 플레머블은 이연성으로 불리는데 그 자체로 불이 너무나 쉽게 붙는 것은 아니지만 근처에 불이 있으면 쉽게 옮겨 붙어 화재를 이어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난연성은 불타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화재를 지연시키는 성질로 볼 수 있으며 철이나 물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물질들은 불연성이라 불립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성질은 4가지 연소 특이적 구분 중 화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대비이자 대처법인 난연성 물질입니다. 우선 난연제는 연소가 어려운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이라는 의미겠죠. 난연제의 영어 표기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는 불을 파이어로 설명할 수도 혹은 화재를 기준삼아 플레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의 단어뜻을 생각한다면 불을 지연시키는 물질 혹은 불기를 지연시키는 물질 모두 말이 되는 듯 싶습니다. 용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물질이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소서리스의 파이어월 마법은 경로를 따라 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불로 이루어진 벽을 세우는 것이죠. 파이어월이라 부르지만 플레임 월이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염방사기는 형태를 갖는 불을 화염의 형태로 쏘아내는 동작이 포함됩니다. 화염방사기는 플레임스로워라 부르지 파이어스로워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불과 불길은 구분됩니다. 불을 지연시키는 물질과 불길을 지연시키는 물질도 다릅니다. 파이어리탈단트는 방염제를 의미합니다. 화재라는 현상에서 불의 대항에 확산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불을 실제로 끄고 또 화학적 작용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작용이 방염제의 주 목적입니다. 처음 살펴봤던 공중에서 살포하는 붉은 분말 역시 방염제입니다. 주된 작용을 하는 유효성분 중 몇 종류의 무기물이 흥미롭습니다. 간단히는 수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광물의 형태로는 탄산 마그네슘 칼슘 광물염인 훈타이트 그리고 수산화 탄산 마그네슘 수화물인 순응고토석이 대표적입니다. 화학식에서 공통적으로 수산화 작용기나 탄산 작용기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불과 만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분해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시킵니다. 연소가 지속되기 위한 요건으로 산소의 공급과 인화점 이상의 온도를 요구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은 각각 이 필수 요건들을 제거하는 셈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염제이자 붉은 분말의 형태를 갖는 물질은 포스첵이라는 제품입니다. 주 성분을 분석해 본다면 앞서 살펴본 방염 무기물 외에도 다수의 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제1인산 암모늄과 제2인산 암모늄은 대표적인 소화물질입니다. 소화기에 사용되는 흰색 분말이 바로 이 물질들이죠. 인산 암모늄들은 불을 만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분해를 통해 암모니아와 인산으로 분해됩니다. 인산은 목재나 섬유 등 쉽게 타는 물질의 대다수를 이루는 탄수화물이나 수산화 작용기를 갖는 유기 구조에 결합해 인산화를 일으킵니다. 인산화된 유기물은 열을 만났을 때 쉽게 연소되는 대신 탄화되어 수체 형태로 새카맣게 변화합니다. 수체 불을 붙여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종이나 털실 등에 비해 점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곧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높은 것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화기와 방염제는 불을 끄게 됩니다. 항산암모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탄화를 일으킵니다. 그 외에도 규산포타슘 그리고 다양한 붕산염이 방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작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인산염과 항산염은 화재 연료의 변환 반응을 일으켜 높은 인화점을 갖는 수츠로 반응 경로를 틀어 타기 위한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규산포타슘은 화재 연료의 가연성을 감소시키게 되며 붕산염들은 습윤효과가 있어 환경 속 습기를 잡아 증가시켜 불을 끄게 됩니다. 하늘에 흩뿌리는 방염제는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범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에 직접 닿으면 소화작용을 하지만 불이 없는 주위에 쌓이는 경우 수개월 동안 남아 혹시 모를 추가적인 화재를 방지하게 됩니다. 일 위에 고분자 물질이나 계면활성제가 혼합되기도 하죠. 고분자는 식물이나 토양, 나무 등의 수성필름을 형성해 장기간 적용 가능한 일종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물질이며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낮춰 방염제 코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고분자나 계면활성제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씻겨나간 방염제들은 지하수를 통해 흡수되어 순환합니다. 인산 암모님들은 비료로 작용될 수 있을 테니 비교적 문제가 덜하지만 계면활성제는 세제를 의미하는 만큼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길을 지연시키기 위한 플레임 리털단트입니다. 우리말로는 난연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소화가 아닌 지연이니 대비 차원에서 미리 도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연스레 연소 반응을 통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자체에 혼합됩니다. 휘발유나 뷰테인 가스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러한 연료 물질들은 원래 연소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난연제를 섞으면 이도저도 아닌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은 가정이나 공장 등 화재에서 빠른 확산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섬유나 직물류,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가연성을 갖는 페인트나 스프레이 코팅제 등을 의미합니다. 난연제의 한 방식은 바로 코팅 물질입니다. 하기 쉬운 물체 표면을 덮어 화재 연료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죠. 흔히 가연성 물질로 여겨지는 페인트에 난연제를 포함시킬 경우 단순한 목재에 비해 오히려 연소가 억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새카맣게 그을린 겉모습에서 예상할 수 있듯 탄화를 가속하는 소화기 성분인 인산 암모님 종류들 그리고 표면 섬유나 기타 구조에 결합력을 높이는 펜타 에리스트리토를 혼합하곤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각각의 물질로 페인트 등과 뒤섞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매우 작은 마이크로 캡슐을 형성해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뒤섞입니다. 그 외에도 방염분말에 사용될 수 있던 수산화 알루미늄 등 무기 재료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 효과는 가연성 플라스틱 물질인 폴리유레세인의 연소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 없이는 90초 이내에 강렬한 화염과 함께 모두 연소되었지만 방염제가 포함된 경우 표면 탄화로 그쳐 새카맣게 변하며 소화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단순히 난연 섬유 역시 탄화를 촉진시켜 추가적인 연소를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난연 섬유의 작동 메커니즘은 연소가 진행되는 반응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입니다. 난연 섬유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야는 실험 가운을 비롯한 의복류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실험 가운은 하얀색이 대부분이지만 화염 저항력을 올린 난연 실험 가운은 파란색 혹은 남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 실험복도 남색입니다. 아주 괜찮죠. 앞선 폴리유레스엔 연소 실험에서는 불이 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새카맣게 탄화되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 반응 차단식의 난연 소재는 불이 잘 붙지 않거나 빠르게 꺼져 일부만 그을리는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작은 초기 화재의 경우일 뿐이며 화재가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옷만 멀쩡하고 노출된 몸이 타버릴지도 모르니 맹시는 금물입니다. 난연 섬유 실험 가운의 특징이라면 화재에 대한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실험 수업에서의 다른 백의 민족들과는 달리 멋진 색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빨간색이나 초록색 난연 실험 가운도 있습니다. 단점은 비쌉니다. 보통 실험 수업에 사용되는 실험 가운이 만원 정도 하는데 난연 실험 가운은 15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실험 가운은 빨아입는 것도 아니고 폐기하는 소모품이니 더러운 실험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지출이 큽니다. 난연 섬유가 연소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단순히 파라핀을 비롯한 연료가 온도에 의해 기화되어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체나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한 후 산소와 결합해 빛과 열을 내는 형태죠. 하지만 실제로는 탄소 연료가 홀전자를 갖는 레디컬 형태를 거쳐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레디컬 반응에 해당합니다. 매우 높은 반응성을 갖는 레디컬이 사용되기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레디컬 반응을 거치기 때문에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의 불꽃 색상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레디컬이 나타나는 색상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중 연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환경적으로 지속성 있는 자유 레디컬 줄여서 EPFR이라 부른 형태이며 이들을 환경적으로 지속성 없게 만든다면 불은 꺼집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기 좋은 물질은 할로젠입니다. 주귤표의 17쪽에 포함된 원소들로 단 하나의 전자만 더 얻으면 가장 안정한 형태를 이룰 수 있기에 반응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전자를 얻는 방식은 주위의 레디컬과 결합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테니 일종의 레디컬 스켈빈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할로젠이 난연제로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껏 알려진 6종류의 17쪽 원소 중 테네시는 인공원소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니 제외됩니다. 아스타틴 역시 지구상에 가장 적게 존재하는 원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로어링과 IOD는 레디컬 제거 반응 효율이 좋지 못해 사용할 수 없어 가능한 종류는 염소와 브로민 두 종류로 좁혀집니다. 염소는 난연제로 사용될 수 있지만 유일한 문제는 비교적 넓은 온도 범위에서 열분해를 통해 염화수소 즉 염산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화재 현장에서 심각한 질식사를 가속할 수 있는 만큼 제외됩니다. 염소가 포함된 플라스틱 화재에서 발생하는 중독사고를 떠올릴 수 있겠죠. 브로민은 냄새나는 독성 원소로 생각되곤 하지만 난연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갈색의 브로민 액체에 섬유를 담갔다 꺼내 사용한다는 등의 방식이 아닌 브로민이 결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브로민이 결합한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 등이 난연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앞서 예로 든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는 고온에 노출되면 결합이 끊어지며 2개의 레디컬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브로민 레디컬은 탄소연료의 연소 반응에 관련되었던 환경적으로 지속성 있는 자유레디컬과 결합해 지속성을 제거합니다. 또한 화재에서 발생하는 매우 높은 반응성을 갖는 수소 레디컬과 결합해 브로민화 수소를 만들기도 하며 이는 추가적으로 수산화 레디컬을 제거함과 동시에 연료의 반응성도 차단합니다. HBR 역시 강산성 물질인 만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지만 염소에 비해 좁은 온도 범위에서 발생하며 화학 반응에 빠르게 적용되어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탄화수소 레디컬이나 수소 레디컬, 수산화 레디컬은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갖는 화학종이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만 난연제가 발생시킨 브로민 레디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레디컬이어서 또 다른 연쇄 화학 반응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브로민은 적갈색 액체였는데 앞서 자랑했던 난연 실험 가운은 왜 파란색일까요? 파란색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염료를 떠올린다면 인디고가 있습니다. 브로민은 이번에도 섬유에 직접 결합하는 대신 인디고에 결합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 브로모 인디고와 같은 염료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파란색 혹은 다양한 색상이어도 난연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환경오염 없는 난연제뿐입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할로젠 물질 이외에 다양한 천연물 유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난연제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외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들을 이용해 말이죠. 시작은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로 유명한 카세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쌀겨 등 곡류의 외피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피트산에 다량의 인산 작용기를 이용한 탄화 가속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목재의 주성분이자 갈색 색상을 만들어내는 리그닌 또한 난연제로 개량되기에 이릅니다. 말랑말랑한 한천 재질을 만드는 알긴산, 보충제의 핵심인 유청 단백질, 그리고 온나무가 성분 중 하나인 카르다노 역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탄산칼슘 성분인 달걀 껍질 분말이 사용되기도 했고 심지어 인산과 다량의 질소 화합물이 포함된 DNA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량 생산이나 비용 문제가 있으니 가능성만을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말입니다. 바닐라양 화학 분자인 바닐린은 비교적 최근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인 ATP를 기반한 난연 소재도 탄생합니다. 실제로 ATP를 적용했을 때 폴리유레세인의 연소가 확연히 억제되는 모습도 입증되었던 만큼 친환경 난연 소재의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비용과 생산성을 고려해 실제 적용될 물질을 찾아내는 것만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불을 끄기 위한 방염제와 불의 확산을 억제하는 난염제는 분명 다른 물질입니다. 방염은 화재의 연료를 탄화시켜 불이 붙지 않도록 수추로 변화시키는 작용이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며 난염은 조금 더 화학적인 전략을 이용해 탄화수소 레디컬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 인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